현재 울산에는 열분 안개인 박무가 껴있는 상태인데요. 낮부터는 이 안개들이 거치겠고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안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10시부터 3시까지는 가급적 장시간 외출을 피해주시고요.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울산 기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1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5도 이상을 오르는 곳들이 많은데요. 동쪽에 위치한 울산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적 선선한 편입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먼저 살펴보시면 경주가 14도, 포항과 양산 1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경주가 23도, 양산 24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기온이 낮겠지만 평년과는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도 맑게 드러난 가운데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7월 초순에 해당하는 낮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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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